배달 대행을 하는 기사입니다. 배달하는 도중에 다른 배달 대행 오토바이와 사고 났습니다. 같은 보험사입니다. 출동 직원한테 보여줬어요. 보험사 직원이 3대7부터 시작한대요. 이게 합당한가요? 제 오토바이는 충돌고 충격으로 프레임이 끊어졌어요. 전선 처리해야 돼요. 그리고 오른쪽 정강이도 붓고 아픕니다. 다음 교차로 신호에 아, 여기 빨리 가야 그래야 저 신호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속도를 높였던 거 그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같은 보험사인데 보험사에서는 블박차 잘못을 더 크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제한속도 30인데 블박차가 좀 빨리 가요. 한 50에서 60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고였을까요? 가겠습니다. 30인데 좀 빨라 보이죠? 아이쿠! 아이쿠! 아, 보셨군요. 여기 빵빵. 이번 사고 어떻습니까? 저 오토바이는, 상대 오토바이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드를... 네... 투표해 보겠습니다. 보험사 말대로 블박 오토바이가 더 잘못했다. 30도로에서 왜 이렇게 빨리 갔어? 상대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다. 상대 오토바이 100% 잘못이다. 여러분들은 상대 오토바이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16% 있습니다. 상대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84% 있습니다. 블박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은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아마 보험사에서는 블박 오토바이가 과속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블박차를 더 잘못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상대는 도로 횡단, 조심하지 않고 도로 횡단. 블박차는 과속. 이럴 때 어? 30도로에서 50이 넘었다고? 그럼 20km 초과인데? 그러면 그건 속도위반인데? 어? 그럼 중과실이잖아. 중과실이 더 잘못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과속 때문에 일어난 사고라기보다는 나는 왕복 3차로 도로예요. 왕복 4차로 도로네요. 상대는? 상대는 좁은... 상대가 나온 길은 어떻습니까? 상대가 나온 교차는 왕복 2차로 좀 되나요? 배로 대 소로. 넓은 길 우선이죠. 상대가 현저한 선지님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저 안 보이는데 차사에서 속 튀어나오면 어떻게 피하느냐. 그런 측면에서 상대 오토바이 100%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블박차도 이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에 해야 돼요, 서행. 서행에 대고 여기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어요. 이거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사람 나오면 여기 건너는 사람과 사고가 났으면 오토바이 잘못이 훨씬 더 큰 거죠? 오토바이 잘못 한 80%? 저기 차사에서 횡단한 사람 잘못 한 15? 20? 보행자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속도를 줄였어야 돼요. 그런데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제한속도가 더 빨리 갔어요. 물론 상대는 보행자랑 다르죠. 보행자랑 다르게 오토바이가 쑤욱! 상대 오토바이 70, 블박차 30으로 보고 싶습니다. 보험사의 경우가 정반대예요. 상대가 안 보이는데 나올 때 조심해서 나왔어야죠. 조금 전에 자동차 단계 지나갔는데요. 블박차가 빵빵은 했어요. 빵만 하면 안 돼요. 빵은 속도를 줄이면서 빵에 쐬야 돼요. 오토바이가 나오는 걸 봤으면 속도를 줄이면서 빵! 그리고 오토바이가 쓴 다음에 지나갔어야 되는데 이럴 때는 빵빵을 더 크게 쐬야 돼요, 하려면. 그런데 빵빵한다면 상대가 못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면서 빵! 이번 사고, 좁은 도로에서 횡단한 상대 오토바이가 70, 블박차 30 정도로 보입니다. 위치해 crochets, 자동차 30, 블박차 30, 블박차 30.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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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